근데 선생님 제가 크게 나오는 말이에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생님은 뭐 이런 데 다녀보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의 사주를 들여다보면은 선생님은 우리네 같은 사주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신의 가물러울도 짓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내 고집으로 살아야 되고 내 직성으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무당사주, 스님사주, 법사사주가 다 껴있는 게 선생님의 사주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어요? 몇 번 들어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근데 그거에 심취해 있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으세요?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요 별로 크게 관심이 되진 않았는데 두진 않았는데 아니요 난 선생님이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그러는데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머릿속으로 나는 뭐 흔히 말해 무당이야 뭐야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상하게 내가 피부로 땡기고 어떻게 보면은 자꾸만 이런 데는 안 다녀야지 안 다녀야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관심이 가요 그러니까 오셨겠지 아니었으면 안 오셨겠지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 선생님이 마음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하게 내가 분명히 내 고집대로 뭔가 살아야 되고 내 머리 위에 사람이 없어야 되는 사주 흔히 말해 자기의 잘남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내 스스로가 나를 가둔다 그래요 선생님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사람을 살았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지쳐가는 형국이라 그러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선생님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편치는 않으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자꾸만 내 스스로가 나를 가둔다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렇다 보니 내가 뭔가 활동적으로 바깥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집에서 잠만 자려고 그래요 집에서 안 나가려고 그래요 밖에 나가더라도 그냥 내가 하늘을 보고 걷는 게 아니라 땅만 보고 걸을 수밖에 없는 사주다라고 그러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 이런 데 다녀보셨다 그랬잖아요 무당들이 구타라 소리 안 하던가요? 선생님한테 한두 번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선생님은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무당들이 무슨 말을 하잖아 그럼 그게 좀 귀에 담겨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뭔가 내가 스스로 뭔가 노력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드세요? 아니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귀뚱으로 안 듣는 거야 그게 왜? 아까 그랬잖아요 선생님도 가물놀이 있고 어떻게 보면 나의 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봐요 무당들이 무슨 소리 하면 그래 듣기는 해요 근데 하지는 않아요 귀담아 듣지는 않아요 왜 내가 잘난 사람입니까 물론 제가 좀 국한되게 말씀드리는 거는 있어요 근데 다만 내가 선생님한테 이 말을 왜 하냐 치면은 오늘 어쨌든 선생님이 귀한 시간 내서 오신 거잖아요 나는 선생님의 인생을 그래도 조금은 선생님 스스로가 변화를 줘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조금 밝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거 물론 뭐 무당들이 굳하세요 뭐하세요 굳해서 덕보시는 경우도 있어 근데 선생님은 굳하셔서 덕보실 분은 아니야 왜 내 쇠고집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조금 변화를 주세요 선생님 조금 밝게 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사람이랑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선생님 어울리기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드시잖아 근데 선생님이 지레짐작하는 게 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스스로가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고 내가 이렇게 다가가고 싶지만 그게 어설퍼요 근데 선생님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좀 있으세요? 네 그렇다 보니 내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 사람과 있어서 선생님 벌써 막 앞날을 다 걱정을 해 그렇다 보니 내가 이게 뭔가 다가가기도 힘들고 서로 섞이기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서로 선생님은 예의를 차려 근데 상대편은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은 그게 맞다 하면서 끌고 나가시는 게 또 있단 말이야 근데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선생님 임기응변이고 센스예요 내가 아무리 걱정을 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그 걱정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선생님 혼자만 지친단 말이에요 되도록이면 선생님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좀 간단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최씨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 선생님은 한편으로는 내가 문서를 만지는 일을 일도 참 잘 맞으시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나의 재간 재능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분의 사주시거든요 나의 기술로 무슨 일 하세요 지금은 쉬고 있어요 원래 무슨 일을 하셨어요 원래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장사도 하고 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연배가 없으신 게 아니시잖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한 번만 깔게요 그렇다 할 이력은 없어요 네 그렇죠 여기저기 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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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선생님도 가물놀이 아까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 내가 뭔가 일이 좀 편하다 싶으면은 사람이 지랄이 날 수가 있고 또 사람이 좋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지쳐가지고 일이 힘든 수가 있고 일에 특별히 안 맞아요 그렇다 보니 내가 뭔가 진득권이 하고 싶지만 자꾸만 타의가 생기고 자의가 생기고 근데 나는 선생님 크게 뭔가 그럴싸한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나는 선생님이 차라리 그냥 단순 노동 계열의 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일하는 시간에 크게 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일하는 시간에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도다다다다다다 끝내서 월급 받고 본급 받고 끝 왜냐 선생님은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직장 생활도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숨이 차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만약에 내 가게를 해 장사를 해 그러면 나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가게가 직원들을 둬요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둬요 그럼 그 사람들을 다루기가 힘들 거야 왜? 선생님은 완벽도가 높은 사람인데 내 스스로도 내가 내 완벽도를 채울 수가 없는데 남이 어떻게 내 입맛을 맞춰주겠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트러블이 생길 수 밖에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는 선생님이 편안하게 생각 없이 혼자 하실 수 있는 일 그러한 일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가물놀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처럼 무당할 사주는 아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사람이 강한 것도 좋아요 고든 것도 좋아요 근데 강하고 고들수록 오히려 산들바람에도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선생님 나를 좀 아끼세요 왜? 선생님은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장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는 머리가 비상하세요 근데 그게 단점으로도 다가와요 왜?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 생각 속에서 선생님이 지쳐요 그런 것만 조금 유념하시면 그래도 올 한 해 선생님이 좀 편하게 넘어가시지 않을까 저는 쉽네요 일단 제가 크게 나오는 말은 이렇고요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알바 창구에 광고를 냈는데 아르바이트가 브레이트 피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되느냐 마른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없어요 5월 2일 날 재판인데 그때 이제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상황이거든요 관제는 없으세요? 관제가 있었으면 진작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러면 상담 끝 이제 13 13